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었네. 아이고, 이게 누구야? 나 여자 며느리 아니오? 어, 안녕하세요, 어르신. 잘 지내셨어요? 아유, 나야 늘 똑같지 뭐. 근데 여긴 또 어쩐 일이오? 어르신, 저 여기 아파트 간 것도 안 했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요. 아이고, 욕박구멍을이야. 그때 어르신께서 서류를 잘 전달해 주셔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, 어르신. 아유, 고맙긴 뭘. 어쨌든 잘 됐다니 정말 다행이구먼. 뭘 자꾸 봐. 아이고, 고등학교 처음 보나. 아, 아니에요. 참, 그리고 저희 어머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내가 뭘 챙겼다구랴. 두 분 잘 지내시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. 직장 동료. 아, 잘 지내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. 안 그래? 오늘 드가 봐. 아, 네.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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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